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단 최초쌍!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의 꿈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들은요.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당시 그들의 주장, 신분제 폐지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제라고 하는 것은 그 몇 천년간 내려왔던 이 땅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걸 없애자고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의 세상이 아닌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세상을 꿈꾸었던 바로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이 그린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꿈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좀 더 나은 사회를,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꿈. 꿈 넘어 꿈!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 위로부터의 기억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기억,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알고 있습니다. 왕권 강화, 민생안정, 통상수교 거부정책. 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변사도 없앴고요. 경복궁도 중건했고요. 그리고 서원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해서요. 호포법 실시했고요. 사창제 실시했습니다. 통상수교, 재병남신, 병인양요, 양원수의 정족산성 있었고요. 그리고 신미양요, 어지현의 광성보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들이 결국은 끝났습니다. 고종의 친정을 시작하면서. 자, 이 바뀐 정권, 고종 정권은요. 이제까지 통상수교 거부가 아닌 통상수교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속 조약을 보니 무야, 삼무야, 삼무. 세 개가 없어.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무제한 곡물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건도 만들어졌더라. 게다가 계양장 안에서는 일본 화폐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계양장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어쩌고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면서 그 두 세력으로 나뉘네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개화파 받아들이자. 위정척사파. NO! 이 세력으로 나뉘는데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것은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개화파 위주로 가더라. 그런데 이 개화파가 다시 또 두 세력으로 나뉘네요.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미 집권 세력은 이 온건파 쪽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온건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친청. 그래서 양무운동 동도석이론의 입장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 반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칭일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바꾸고 그래서 문명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쩌고는 이 개화파들은요. 통미기무아문을 만들어서 개화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바로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었죠. 구식군대는 5군형을 이영으로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합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요. 무기배우는 법 기기창을 만들게 되고요.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보냈는데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가져왔네. 영미! 네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수신사. 아 이거 수신사였고요. 조사시찰단. 조사시찰단으로 보낸 사람들이 또 일본의 문물들을 보고 배워와서 보고서 올리는 그런 모습들. 수신사가 바로 저희가 조선책략 김홍집이 가져왔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미에 의해서 결국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이제 체결될 건데 체결되고 나서 또 미국의 보빈사가 파견되는 이런 모습들 저 세 개의 문물들을 보고 배워오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화정책의 과정 속에서 바로 이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이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모년의 군인들이 이 차별에 폐지를 외치면서 일어났던 난 이모군란. 하지만 청의 진압에 의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조약을 체결합니까? 바로 조청상민수능무역장정영수증 들어왔고요. 내지무역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재물보조약.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내정가슴은 있을 수 없다라고 급진개화파가 들고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었다. 바로 우정총국 오픈식을 계기로 해서 드리고 일하던 이 사건. 여기서 14개조 정강 개혁안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판군주제를 제작했다. 두 번째 재정의 일원화. 호조의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세 번째 신문제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더라. 그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텐진조약과 한성조약이더라. 텐진조약은 양군 철수, 통보하는 내용이었고요. 한성조약은 일본공사관 신축비용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위로부터의 계획에 실패로 돌아간 갑신정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위로부터의 계획에 실패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아래로부터의 계획이 있더라. 그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두둥. 자, 보시니까 여러분들 갑신정변 이후의 모습이에요. 봤더니, 이 외국세트를 보세요. 예, 웬일입니까? 네, 이건 뭡니까? 이건 또 영국이요. 검은도를 또 불법적으로 점령했네. 이건 뭐 선일이고. 무슨 일이냐면, 이 갑신정변마저 청나라 진압을 하니까 이 청의 내정간섭이 너무 심해지는 거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면 다 영수용 첨부된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끌어들였던 정부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야. 몰랐어, 그거를? 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해요.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러시아에 딸려서 들어오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야. 이게 다 제국 중수색이 맞물려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러시아의 라이벌이었던 영국이, 뭐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그럼 러시아가 조선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눈동을 들이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러시아를 막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러시아가 내려오는 그 길목에 있는 조선의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건 뭐 제국주의 세력들은요. 국경도 없어. 그냥 가서 그냥 깃발 꽂으면 돼.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초하게 만든 우리도 참 한심한 거죠. 외국 세력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외국 세력들이 이렇게 난리를... 자,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당시 지식인들도 야,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유길준이나 부들러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중립하론. 우리는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아. 우리는 중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아니, 우리는 그냥 중립을 할래!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립을 유지하려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도 없으면서 중립을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 되지 않습니다. 유길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 서유견문 여러분들, 아까 제가 조미수호통상조약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보빙사 있죠? 보빙사 일환으로 갔다가 유럽까지 돌고 오면서 서양을 유람하면서 쓴 채 서유견문을 썼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일본은요, 비록 값진 정면 때 창독구에서 밀렸어. 청농구에서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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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착실히 착실히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영국에서 가져왔던 그 싼 면제품들을 팔고 조선에서는 쌀을 왕창 가져가고 이런 어떤 미면 교환, 쌀 밑자, 면, 미면 교환 시스템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을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반면에 이제 국내 상황을 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요. 어떻게든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뭘 더 빼먹을까, 이런 상황. 반면에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미면 교환 시스템에 의해서 쌀들을 쪼쪼쪼쪼 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값 폭동이 뭐 쌀값이 뭐 폭동을 하는 거야. 엄청 올라가는 거야. 민중들에게 살기 힘든 거야. 그런데 게다가 이 개화 정책 집권 세력들은요. 통리, 김화문 중심을 해가지고 뭐 청나라에 영선사 보내고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수신사 보내고 또 미국에는 보빙사 보내잖아요.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아? 다 돈이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다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돈 어디서 나오는데 세금 아니야, 세금. 이렇게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이 쩐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왕창왕창 걷는다고요. 당연히 조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조세 부담이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새로운 근대 문물들이 막 들어와. 기기창, 무기 만드는 창고라고 설명드렸죠? 영선사 파견되어가지고 그의 영향으로 만들었다. 설명드렸습니다. 방문국, 박는 거야. 뭘 박어? 문자를 박는다. 아하, 바로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전환국. 이 전환국은 뭐냐면 환전해주세요. 환율과 관련된 즉, 화폐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전환국, 이런 근대적인 건물들,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더라.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돈이라고요. 어쨌건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우정총국 아시죠? 이 우정총국 오픈식에 벌어진 사건. 바로 갑신정변 설명드렸습니다. 이 갑신정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특히 민씨 세력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민씨 실세 중에 한 명이 칼을 맞이하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때 미국인 알렌이라는 사람이 외과 수술에 의해가지고 살려내요. 여러분들 외과 수술은요. 그 당시에 어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과 수술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한의, 그러니까 동양의학이 없기 때문에 서양에 있던 외과 수술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걸 집본 세력의 실세를 고쳐낸 거야.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가 고마운 거죠. 네. 자기의 친척을 고쳐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자 이 알렌이 병원이요. 병원을 달래요. 아이 꿈도 커. 그래서 알겠다. 너에게 병원을 허하노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병원이 바로 이 광해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제주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광해원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시죠? 네. 그 병원의 출발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또 갑신정변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저는 병원 갈 때마다 갑신정변 떠오릅니다. 역시 직업변. 이건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데도 자꾸 병원에 가면 기목근이 생각나요. 왜 이런 거야. 어쨌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갑신정변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정총국이나 광해원이나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할 텐데 이러면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됩니다. 특히 이 유경공원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가가 세운 근대식 사립학교.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다니지 않아요? 다 국립이죠. 다 국립이죠. 그 공립학교의 출발이 바로 여기 유경공원이 최초의 말 그대로 육성하는 거예요. 영재들을 육성하는 공원 학교라는 뜻입니다. 공원이 유경공원인데요. 이 유경공원에 왔던 미국인 선생님이 바로 헐버트 이런 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 다 영어식 수업을 하죠. 왜냐면 그분들은 한국말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배우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아주 그냥 주입식, 몰입식 영어 교육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유경공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신과 전보가 또 이때 만들어져요. 이게 다 80년대야. 다 80년대, 80년대. 80년대. 왜냐면 지금 이모곤란 벌어졌어. 갑신정면 벌어졌어. 이거를 지금 청년원에 일본에 뭔가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말을 타고 인천이나 부산에 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야 이거 뭐 소식 한 번 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라. 그런데 전신, 전보 띠딕띠딕띠딕 전기힘이죠. 띠딕띠딕띠딕 띠딕띠딕 get 띠딕띠딕디 전기힘이죠. 띠딕띠딕띠딕 갑신정면 터짐 두둑둑 김옥균 죽음 죽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이 그런 필요성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다 이 갑신정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 방문국도 여러분들 이 최초 신문이잖아요. 이 개화파들이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정세를 변화를 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면 전에 이런 방문국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또 알리는 그런 모습들 다 이 급진파들과 연결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 이걸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갑신정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당신이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었네 개화파 그래서 방문국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 이제 아픈 사람을 다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광해원이었고 나중에 재정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알리기 전신정보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다 80년대 군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을 시키시라고요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갑신정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전등이 드디어 불을 밝힙니다 추가 근무를 가능케 했던 이 전등 속상하다 이것만 없으면 밤이 되면 일하지 않잖아 우리는 이렇게 대기업에서 기업체에서 환한 불을 켜놓고 우리는 계속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등 때문이야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실용하시켰던 인물은 바로 에디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불을 밝혔던 그 전등이 에디슨 회사 전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직접 오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당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에디슨 대신 에디슨 회사에 다른 인물이 오게 됩니다 그 인물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게 물이 안 맞았나 봐요 죽게 돼요 에디슨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에디슨이 우리가 죽는 거야 이거 어떻게 뻔했어 이게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게 이야 또 이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간에 그런 것들이 다 80년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돈이야 이게 다 돈이야 에디슨은 돈 받고 이거 하는 거지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에디슨한테 이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조세 부담 에디슨과 또 이 조세 부담이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자 이런 게 지금 다 80년대 모습들이에요 자 보세요 바깥의 이 열광들은 지금 내정 간섭하면 뭐 쪽쪽 빼먹으려고 하죠 내부에서는 지금 백성들은 지금 그냥 세금 올라가서 못 사야겠다 이러지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런 외세에 대한 반발 반대하는 거야 반외세 그리고 세금 많이 거두어가는 이 집권 세력들에 대해서 반봉권 세력 이 봉권 세력 기존의 질성을 유지한 후 이 세력들에 대한 반발 반외세 반봉권의 이 시대의 정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올라오니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바로 이 10년기 갑신정면 1884년 그 뒤 10년기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동학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 전근대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조선 후기 이 민들의 의식이 커지고 있었다 그 계기가 뭐냐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서학과 동학이 있었다 서학은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우리 할아버지예요 경주 최씨 족보가 없으니까 인정 안 하나? 어쨌건 좋습니다 자 바로 그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동학 근데 결국 이 최재우가요 흥성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런 요사스러운 종교를 만들다니 너는 교수형! 죽거든 그러니까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폭발이었거든요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종교가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교주 교주가 이런 혹세 몸이 나는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니야 근데 자신의 종교가 인정받으려면은 그 죽임을 당했던 교주가 다시 명예회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동학노미운동은 교조 신호원 운동부터 출발을 해요 교주야 교주 교주의 어떤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운동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운동의 어떤 전개 과정 속에서 당시에 어떤 이런 상황들 뭐 살게 했다 갈아보자 이런 상황들과 결집이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외세가 이렇게 막 침탈해오는 이 모습과 그의 이 결집이 되면서 이 교조 신호원 운동에서 이제 반외세 반봉관 운동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이 1894년 동학노미운동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전개가 될지 한번 아래로부터의 기업운동 동학노미운동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노미운동의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동학노미운동은요 크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봉기는 좀 반봉관적 성격이 좀 더 강한 측면이 있고요 반외세 반봉관 함께 있지만 반봉관적 측면이 좀 더 그러니까 정부에 저항하는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차 봉기는요 반외세적 성격이 좀 더 강해요 특히 이제 이 타깃은 일본이 될 겁니다 이 반외에서는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봉기부터 볼게요 자 먼저 이 전라도 이 고부지역에서 봉기가 벌어졌는데 그 봉기 참 착한 사람들이었거든 우리 교주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뭐 그런 거 초반에 대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병갑 아 정말 이 당시에 이 사또들은 말이야 어떻게든 이 빼먹으려고 지금 눈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 그 당시에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농민들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수지를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그런데 이 조병갑 사또가 욕심이 많은 거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싶을 거야 그래서 저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지를 또 만들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수지 누가 만들어? 백성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고부지역 사람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만들어졌으면 뭐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세금 내는 거야 아니 난 뼈 빠지게 저수지 만들어놓고 세금은 더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부지역 사람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부군수 조병갑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라고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조병갑이 만들었던 그 저수지 이름이 만석보 이게 바로 만석보 사건 아니야 만석보 사건 그죠? 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서 조병갑이 쫓겨났네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왜 고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이거 웬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좀 달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판에 일어났던 그 안핵사 안핵사는 뭐냐면 그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왔더니 이게 상황이 급진전되는 거예요 급반전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좀 이렇게 고부군수 조병갑에 의해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용태가 오면서 완전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야 주동자를 찾도록 하여라 뭐? 전봉준 잡아드려!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쭉 다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무장봉기라고 합니다 백상봉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부터 농민군들은 거침없이 전진해갑니다 이제는 관군들과 싸우게 됩니다 정부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군과 싸웠는데 농민군들이 이겨 우와 대박 그 전투가 뭐냐면 바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농민군이 대단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야 농민들한테 치는 정교군인들은 도대체 뭐야 아니 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럼 이 군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외세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이런 의아함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농민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총을 들고 농민들이 총이 어딨어 있어봤자 아주 그냥 군인들한테 뺏은 몇 가지밖에 없고 주로 이게 죽창이에요 죽창 거기에 이 총을 든 정교군인들이 진다고? 얼마나 국방력이 화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농민군들이 이겨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헐 저래갖고 나라 지키겠나 이런 걱정도 동시에 드는 게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었는지 아세요 농민군들이 파죽지세로 몰고 와가지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전주가 어떤 곳이야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아니야 전라도 이름이 왜 전라도인데 전주와 나주 이름을 따가지고 전라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곳 전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주를 농민군들이 뺏었어 이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야 정말 군인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농민들이 전주성을 함락했어 여러분들 반많은 역사일에 농민들이 전주성은 곧 전라도의 목줄이에요 목줄 전주를 함락했다는 얘기는 전라도를 함락했다는 얘기인데 전라도가 바로 이 땅의 이 땅의 첫 줄 아니겠습니까 목줄 아니겠습니까 곡창국 때니까 여기가 농민군의 반많은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와 별일이 다 벌어지네 하긴 영국이 거문도에다 불법적으로 점령할 그런 모습이 벌어지니 농민들도 이렇게 전주수를 함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랐어 정부군도 깜짝 놀랐어 어?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이모군란과 갑진염을 보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측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측이 맞습니다 또 청나라한테 SOS 거의 습관적이야 이거 이제 보니까 완전히 아니 백성들이 못살게 했다 갈아보자 했으면 야 너희들 뭐가 힘든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 한번 들어보자 이게 정상 아니야? 근데 뻑하면 외국 불러 뭐야 지금 거의 습관적 이게 참 이 말 안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다 영수증 첨부된다구요 결국 영수증 역시 마침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요 또 SOS을 보낸거야 결국 여러분들 이모불란 때 청나라 들어왔다가 갑신정변대 텐진조약 체결하면서 물러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SOS를 부르니까 또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갑신정변대 텐진조약이 어떤 내용이야 양군 청나라 일본 양군 철수 그리고 들어올 땐 통보한다는거 그죠 그 매뉴얼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일본에 통보한거야 그러자 일본도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일본은요 갑신정변 창덕궁에서 패배했던 그 일본이 아닙니다 갑신정변 때 일본은 창덕궁에서 소규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리고 10년 뒤 이 10년 동안 일본은 칼을 갈고 칼을 갈고 칼을 또 갈았습니다 10년 뒤 일본은요 기필코 청나라를 이 땅 한반도에서 쫓아내겠다 라고 하는 일념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거에요 10년 전 갑신정변 때 일본은 이제 잊으시면 됩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 일본이 이제 청구가 한판 붙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곳 한반도에서 동북아 강대국 이랄 수 있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정치인들 때문에 반성해야 돼요 그저 자기의 자리 하나 찾겠다고 외세 끌어모아가지고 버렸던 이 짓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 열강들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당시의 위정자들이 보여줬던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자 결국 청나라 출병 텐진주역에서 일본도 파병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본까지 파병하니까 그제서야 그 당시 정치인들이 화낼짝 놀란거에요 어 뭐야 일본이 들어와 얘들 왜 왜 이래 이래서 이거 전쟁 벌어지는거 아니야 그래 가보들아 니네들 때문이야 그거 이제서야 놀랬던 이 정치인들이 농민들을 달리기 시작해요 혈압이 올라간다 아니 청나라한테 SOS 치기 전에 그랬어야지 이거 뭐 다 이 판 다 만들어놓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결국 농민들을 달래면서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지도 모르겠어 너희 농민들 여기서 이러면 안될 것 같아 동화죠 농민들 착하잖아요 애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성을 떠나겠습니다 크으 하 이러면서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전주화약을 자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농민들은요 그럼 이제 우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대신 전주성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집강소라는 것을 만들어요 집강소라는 걸 만들고 이 집강소에서 폐정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집강소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일단 신분제 폐지 들고 나옵니다 어? 10년 전 갑신정변 14기조 개혁 안에서도 신분제 폐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0년 뒤 동학농민운동 이 세력들도 역시 아래로부터의 개혁에서도 역시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옵니다 네 신분제 폐지는 이 시대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분제 폐지는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라고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자유와 평등을 향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가 이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신분제 폐지 반대를 외치는 사람 아마 다수가 신분제 폐지 반대를 외쳤기 때문에 저도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런 한심한 짓을 내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소수 의견 당시 값진 장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이나 신분제 폐지를 똑같이 주장했지만 이 내용들은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수 의견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현실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한번 둘러보는 게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임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이 이제 100년 뒤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의견을 참석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소수 의견이 무엇인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소수 의견이 좀 더 나은 자유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100년 뒤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에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년 전 100년 전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 세력들을 보고 비웃었던 그 대열 속에 지금 내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배우는 건 다 그런 이유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나를 둘러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배우셔야죠 자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부의 죄가를 허용하라 이건 또 뭔 소리야 과부의 죄가 아니 뭐야 그럼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혹시 남편 일찍 죽으면 살아가는 사람 생겼을 때 결혼을 못했단 말이야 네 할 수가 없었어요 와 뭐야 이게 여러분들 성종 때부터 조선 성종 때부터 과부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 자식들이 문과 응시를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 자식이 어떻게 되거든 나는 그냥 결혼할 거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과부들의 죄가는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못하는 걸로 제가 굳어진 거예요 농민군들이 들고 과부의 죄가를 허용하라 이게 얼마나 조선생들 때 이 여성들이 억압받았을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결혼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었던 그럼 남자들은 그럼 가능하잖아 남자들은 얼마인지 결혼했잖아 여자들은 못했다는 얘기야 이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민군때 이거를 허용하라 들고 나온 겁니다 크 그리고 역시 농민들 토지균본 앞에 10년 전에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엘리트들 조차도 토지를 나누자는 이야기는 안 했어 그들도 어떻게 보면 기대권이잖아 그죠 신문제 폐지 주장했지만 그런데 농민들이니까 이제 토지균본을 들고 나온 겁니다 10년 전 갑신정면 엘리트층은 세금개혁 지조법은 했지만 토지균본 이 얘기는 안 했거든 그런데 농민들은 토지를 나눠달라 이게 이 농민들의 꿈이었거든요 이 주장을 하게 된 것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 있었던 폐정개혁이더라 정말 정말 농민스러운 기측민들의 어떤 그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 집방송 통해서 이런 개혁을 담행했을 때 이거 정부에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정부도 나름대로 그럼 너희들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지 한번 교정청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전주화역 체결 이후에 농민들은 집강소 그리고 정부는 교정청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 사태들을 이 개혁들을 좀 해결해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일본 들어왔잖아 지금 일본은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한 판 붙으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10년 동안 칼을 갈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오자마자 청나라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 농민운동 진압하려면 농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농민운동을 가지 않는다 인천 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는 서울로 향해서 경복궁을 점령한 거예요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농민들은 지금 저쪽 아래 충청도 전라도 쪽에 있는데 아니 왜 서울에 들어와 경복궁을 점령한 거예요 왜 왕 고종을 인질로 잡은 것이죠 그리고 고종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일본이 청나라의 선전포고를 때리면서 명분이 만들어진 거니까 봐 너희들 여기 지금 이 조선왕이 도와달래 그래서 우리는 온 거야 그래서 이 경복궁을 점령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드디어 청일전쟁을 전개합니다 청일전쟁을 전개하고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 내부에 조선정부에 강제적인 개혁을 단행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가보개혁이 가보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894년도는요 정말 복잡해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청일전쟁 벌어졌죠 가보개혁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 1894년은요 정말 획기적인 그런 한 해입니다 역사의 어떤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야말로 1894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아 정말 격변기 아니야 이거 진짜 전쟁 벌어졌지 개혁 벌어졌지 이 개혁 내용 들으면 깜짝 놀라요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 이게 지금 다 이 1894년 한 해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동학농민운동부터 청일전쟁 가보개혁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 자 그러자 우리 착한 농민들 크으 왕이 또 사로잡혔다고 하니 경복궁이 점령됐다고 하니 농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2차 봉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풀었거든 전조화약을 통해 풀었거든 우리 조용히 개혁할게요 그런데 왕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들이 다시 들기라는 거야 그래서 2차 봉기 자 이 2차 봉기는요 그래서 반일 일제를 다 놓아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2차 봉기는요 더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남접과 북접 여기 이제 포접제라는 게 있어요 포접제라는 게 있는데 이 포접제가 동원놈의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면 그 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은 신방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피라미드 조직이 있어요 위에서 톡톡톡톡 그 남접과 북접 모두 연합을 합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그러면서 드디어 사로잡힌 고종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향합니다 자 이제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요 치는 고개예요 그 우금치만 넘으면 공주거든요 우금치만 넘으면 이제 서울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미 일본이 총을 걸고 위에서 농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민군의 수는 5만에서 10만 일본군의 수는 고작 몇백명 게임이 안될 것 같죠 어떤 게임이 농민군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민군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군은 최천난 무기를 지금 살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지금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민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부적을 달기까지 합니다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이 피해나간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역사 속에서 위인들을 보면 너무 용기가 있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들이 용기 있었을까? 저는 한편으로 이 모습을 보면 아니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다 그 두렵고 무서운 상태에서 싸웠을 것이다 용기 백배에서 그냥 막 간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무서우면서 싸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금치 아래 그 위에 걸린 그 총을 보면서 이 가슴에 부적 하나 달았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한 발 뛰기가 어려워서 올라가면 총을 막고 나 죽을 텐데 무서웠다는 이야기지 그 부적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힘들고 무서운 그 발을 한 발 빼기 위해서 이들은 부적을 사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남성이었을 테니까 아마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었을 거예요 그 우금치 아래 그 부적을 붙이고 위에 걸린 총들을 바라봤던 그 당시 아버지들의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냥 집에 있으면 아이들 재롱 보면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는지도 몰랐을 텐데 왜 이들은 그 총을 바라보면서 부적을 달면서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됐을까 그건 바로 자신의 뒤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그 세상만큼은 모두 다 평등하게 누구나 손잡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외세로부터 침탈받지 않는 자주적인 세상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무섭고 두렵지만 그 우금치 고개를 당해 달려간 게 아닐까 그 시대 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일본의 그 강력한 무기 앞에서 5만에서 10만 되는 그 많은 동학농민군들은 거의 몰살됩니다 우금치 아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신들이 산처럼 쌓이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예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는요 서울에서는 이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졌어요 이 군국기무처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이 개혁기구였던 군국기무처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개항 직후에 개화를 이끌었던 기구는 통리기무아문이었다 이건 80년대에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기구였다 10년 뒤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개혁기구는 군국기무처였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 군국기무처가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자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도 실패로 끝났고요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면도 실패로 끝났고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미 없는 걸까? 실패했으니까 의미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소리 그 아우성이 역사의 수레바퀴의 그 괴와 같이 굴러가는 거라면 비록 그 시점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고 그래서 비록 실패한 갑신정변 비록 실패한 동학농민운동이지만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주장이 시대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시대의 정신은 현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을 이뤄냈던 그 개혁 이 갑오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갑오개혁은 일본의 그 강요에 의해서 시행된 거긴 하지만 지금 당시 일본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이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중심으로 해서 이 개혁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대표적인 바로 이 갑오개혁과 의미개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안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이거는 그냥 주장일 뿐이야 신문제 폐지를 주장한 거야 실현된 게 아니야 다 진압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갑오의미개혁은요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도한 거기 때문에 실현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실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오개혁입니다 1차 갑오개혁 자 이 1차 갑오개혁은요 자 이제 얘기했죠 교정청이 이제 없어집니다 아까 그 집강소와 교정청 기억나시죠 그 교정청 없어지고요 바로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단행되고 있더라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일단 왕권을 좀 약화시킵니다 왕권을 좀 약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의 개혁은요 왕권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갑진정변에서도 입헌군주제 지향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왕권을 좀 축소시키는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권을 좀 축소시키고요 이제까지 조선의 행정체제 의정부 6조체제 이걸 이제 의정부 8아문체제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2호 예병형공 이런 2호 예병형공조 뭐 이런 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암운으로 끝나겠네요 암운으로 자 그러면서 경제적인 개혁 최종의 일원화가 나옵니다 어? 최종의 일원화 들어봤잖아 왕따로 국가행정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함께한 거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최종의 일원화 어디서 주장했지? 10년 전 갑진정변 거기서 주장했잖아요 거긴 어디 중심이었지? 그 당시 의정부 6조체제였으니까 호조에서 호조에서 이 재정의 일원화를 담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키워드야 호조가 나오면 이건 의정 호조가 나오면 이건 갑진정변이야 그런데 지금은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지금 바뀌었잖아 의정부 6조가 뭘로 바뀌었어 의정부 8아문으로 바뀌었잖아 이제 조가 없어 그러니까 재정의 일원화를 담당하는 경제부처가 있어야 되겠지 그 경제부처가 탁지아문이에요 아문 8아문 중에 하나야 경제자문 그러니까 이게 호조에서 일원화 바꾼 거야 호조에서 일원화 바꾼 거야 그러니까 탁지아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갑진정변 아니겠지 이건 갑오개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호조 갑진정변 탁지아문 갑오개혁 이렇게 연결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자 샀어 자 30cm자 샀어 그런데 부산에서 30cm자 샀어 그러면 그 자와 부산산자와 이렇게 대보면 똑같아 달라 뭔 소리야 선생님 당연히 똑같죠 그런데 이 당시는 달랐어 이 당시는 좀 이렇게 여기랑 무게도 다르고 이게 다 달랐어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 이제 세금은 여러분들 돈으로 내야 돼 이전까지 여러분 주로 쌀도도 내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 돈으로 내는 거야 조세의 급납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세금 뭘로 내세요 네 쌀로 내십니까 아니죠 돈으로 내죠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도래아정 통일도 이때부터 지금 재정이 일어나 돼 있잖아 그죠 지금은 기획재정보에서 다 이거 관리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다 조세 금납화도 다 지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갑오개혁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1894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은 보니제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막 찍어내면 이거 인플레이션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그 돈의 양만큼 금 또는 은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은보니제라고 합니다 금을 중심으로 돈을 화폐를 찍어내면 금보니제고 은을 중심으로 그만큼의 돈을 찍어내면 이건 은보니제라고 하는데 갑오개혁에서는 은보니제 시작됩니다 금은 여러분 나중에 메가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화폐정리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금보니제가 이루어져요 금 아니에요 은이에요 은 이거 해결하면 안 돼 갑오개혁에서 은이고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은 금이야 은보니제입니다 은보니제 꼭 기억해 시험이 잘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1894년 이 갑오개혁의 역사적 의의라면 이거죠 신분제의 폐지입니다 몇천 년간 내렸던 신분제가 법적으로 완벽히 폐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족보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상놈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갑오개혁의 신분제가 폐지 안됐더라면 저는 여전히 아씨 도련님 하고 업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야 정신차려 참깨 똑바로 봐 라고 아씨와 도련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만세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신분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폐지된 거야 갑오개혁 1894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앱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양반 주민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가 폐지가 된 거야 법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 앞에서 주장했던 갑신정병과 동학농민운동 비록 그 당시도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있었기에 드디어 갑오개혁에서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 왜 신분제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탈레반 정부 왜 들어봤어요 여성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더구만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더구만 여러분 제가 단원컨대요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거든요 역사의 발전의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 그걸 막는다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잠깐 총칼로 억압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드디어 과부들의 재가가 허용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그 이전까지 불가능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과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1차 기업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직 일본이 개입이 잘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일전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일본이 승기를 잡습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 개혁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개혁은요 바로 친일세력 박용유를 박용유를 앞세운 박용유를 앞세운 이때 김홍집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친일세력 박용유를 앞세운 김홍집은 서포트 매니저인 거죠 박용유가 누구야 갑신정변 갑신정변 때 이루켰던 그 임무를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망명 갖거든요 실패해가지고 다시 박용유가 컴백하는 거야 일본의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자 1차 개혁은 어떤 게 바뀌는지 볼게요 먼저 정치가입니다 정치는요 의정부 파라문을 이제 내각 7부로 바꿉니다 내각 7부로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탁지아문이 아니라 탁지부가 되겠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방을요 8도 어? 이제까지 조선이 8도였잖아 그 8도를 23부로 세분화시킵니다 이제 8도 체제가 끝났네 23부 체제로 바뀌었네 그리고 중요한 거 재판수가 설치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4도들이 4급 보면 사또가 니 죄를 니가 알렸다 곤장을 때리도록 하여라 뭐 이런 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사또가 왜 그것까지 하지? 사또는 관리 아니야 관리 그거 행정가 아니야 행정가 행정가가 왜 사법적인 기능까지 하지? 조선의 사또는요 조선의 지방관은요 행정 군사 사법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님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징역 3년에 초한다 이런 거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은 법 행정 분리돼 있죠 이게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이 가보 2차 개혁 때 재판소가 만들어지면서 전문적으로 사법 기능이 분화가 된 거예요 사또는 이제 이런 거 안 해 그냥 행정만 담당하는 거야 지금의 모습이 지금 이때 만들어진 거야 이거 가보개혁이 가보 의미개혁이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정말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다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사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게 뭔지 알아? 근대적 학제야 여러분들 지금 초등 6년 중학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있죠? 이거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학제가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소학교 어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개념 그리고 학교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원들만 해서 사범학교 또 뭐 외국어학교 이게 다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대적인 학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이 모습들이 더 이때부터 안 되어진 거야 이러니 가보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자 그렇게 개혁을 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청일전쟁이 끝납니다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기되면서 일본이요 이겼으니까 영수증 또 내놔야지 그죠? 그 영수증은 시모노세키 영수증이라는 거야 이 발음이 좋은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 영수증을 딱 내밀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뭐냐면 라오뚱만두 요동만두 있죠? 요동만두를 일본이 가져가요 대박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300년 전에 도요토미 이데오시가 명나라를 치겠다 라고 일으킨 전쟁 임진왜란 실패로 돌아갑니다 도요토미 이데오시의 그 욕망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중국 요동만두에 일장기를 꽂는 거야 누가? 이때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앞장서게 됩니다 도요토미 도요토미 히데오시가 이루지 못한 그 욕망을 이토 히로부미가 이루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분 안중근을 위해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어차피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야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당시에 이 제국주의 세력들은요 물고 물리는 그런 게임이 연결된다고 우리도 러시아를 끌어들려고 했더니 누가 끌려 들어왔어요 영국이 들어와가지고 건물도 불법 점령하잖아요 똑같아 지금 야후똥 만두에 딱 일장기를 꽂으려고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형님 제국주의 세력들이 야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너희들은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이 깃발을 마음대로 꽂니? 라고 하는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일본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은요 어떻게 러시아랑 싸워 바로 깨끗을 갑니다 그 힘들게 그 싸움을 통해가지고 얻었던 요동만두를 바로 토해냅니다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1884년 갑신정변 때 창덕궁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소규모 전투 벌어졌죠 이때 일본 패했습니다 정확히 10년 뒤 1894년 일본은 10년 동안 칼을 걸어서 천일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일본은 청나라를 이 땅 한반도에서 쫓아 냅니다 그런데 이 삼국 간섭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그 힘겹게 얻은 요동반도를 토해냈죠 일본은 또 정확히 10년 동안 칼을 갑니다 그리고 1904년 10년 뒤 그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이기게 될 겁니다 일본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 전 지구에서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여러분들 늘 경계심을 늘 경계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일본이란 나라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결코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미니스 전문이 본 거야 뭐야 청나라를 물리친 일본 거의 공포였거든 이제까지 몇백 년 동안 중국 중심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중국이 일본에 무너지는 걸 본 거야 공포야 공포 두려움이야 뭐야 일본 일본 이 외놈들 이라고 불렀더니 일본이 중국을 거꾸로 들인 거야 그런데 그 공포의 일본을 단 한마디말로 유 아웃 하이 하고 나가면 뭐야 저 나라는 또 그게 러시아였던 거야 이야 저 러시아는 더 큰 나라구나 라고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려고 해요 하여튼 늘 이거 외에서 끌어들려고 뭘 해결하려고 해 이번에도 러시아를 끌어들려고 그러자 일본이 요동반도를 빼앗긴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힘겹게 힘겹게 얻은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만은 잃지 않겠다 라고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명성왕후를 죽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을미사변 명성왕후 시위사건이라는 것이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일본 낭인들이 칼을 들고 경복궁이 들어와서 조선의 국무를 칼로 베고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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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징어 게임 뭐 뭐 뭐 나오는 뭐 여러 게임들 이거 보면서 이거 다 일본 거야 옛날에 일본이 했던 거야 늘 자신의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 다 우리 일본이 영향을 준 거야 그런 기억은 자라면서 왜 이런 기억들은 안 하려고 하냐고요 자신들이 일으켰던 그 만행에 대한 기억은 왜 안 하려고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국의 국무를 그 국무가 어떤 평가를 받던지 간에 일국의 국무를 이렇게 불로 태우고 칼로 찌르는 이 만행을 저지른 이 모습들 이거 왜 기억 안 하려고 하냐고요 사죄하고 사죄하고 몇 번을 사죄해도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기억 안 하려고 왜 선택적 기억을 하냐고요 결국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일본은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을미개혁에서 여러분들 연호는요 건양이라는 연호수고요 이때 정말 문화적 안홈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개혁들을 이렇게 밀어붙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반만 년 이래 이 상투 툴구 나라예요 이건 우리의 문화예요 그거를 강제로 자르랍니다 위생 안 좋습니다 위생 좋습니다 자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지 그걸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국 여러분들 이 상투를 강제로 잘라버리니까 당시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문화 충격 왜냐하면 신체 밟는 수지 부모로 하여권을 터럭 하나 건드리자는 게 우리의 효 정신이었잖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의병들을 들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태양력의 사용 이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격변기입니다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탄생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1894년 95년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제국주의 폭력성 이 폭력성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면 이런 폭력성들에 의해서 강제로 근대라고 하는 문화들이 이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명성황과 시야되었어요 자 그 남편 누구니? 고종 고종이 이걸 본 거야 본 거야 고종이 어땠을까? 완전 두려움이었지 뭐야 여기 궁궐까지 칼 들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럼 나도 죽겠네? 이런 판단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종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는 누가 고종을 애워쌌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근데 아버지가 물러간 다음에 누가 둘러쌌죠? 민씨들이 그런데 이제 그 민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과 제거가 된 거예요 이제 혼자 남은 거야 이제 혼자 남은 거야 이제 혼자 결정해야 돼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결정해줬고 민씨들이 부인이 결정해줬어요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돼 그때 그가 선택한 방식 그것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아 그게 아관파천입니다 이 아관은 뭐냐면 아 그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관은 뭐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슝 간 거야 비판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일국의 왕이 자기 집 하나 못 지키고 지금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 라고 비판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종이 지금 일본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일국의 국무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 물밀듯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맞춰놓은 거예요 정치인 고종이 선택한 탁월한 선택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일본으로서는 정말 닥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다 일이 끝났다고 봤는데 헐 도장 찍는 결제권자가 러시아 쪽으로 가버렸어 뿐이 이거 도우 데스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꼬레와 난데스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팽팽한 균형을 지금 맞춰놓은 상황 자 근데 어쩌고네 지금 이게 왕이 지금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이거 그렇죠 당시에 어떤 우리가 최초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야 이건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나라답자 좀 해서 독립협회만 만들어지는데 독립협회를 잘 아시겠지만 독립신문 서재필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신문 나중에 독립협회만 만들어지고 이후에 독립문까지도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이 독립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한테 자주 독립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모노스키 조과를 통해서 일본이 지금 청을 우리 한 번에 완전 쫓아났거든 드디어 청구의 광이 끊겨진 거예요 그걸 주장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돌아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자 결국 1897년 한 해 다음이죠 보종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드디어 이제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선포해요 그 이유는 알죠 청일전에서 청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청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거야 이제는 우리도 황제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환구단이라는 거예요 환구단이 뭐냐면 한일의 기사를 지내는 그런 기구 그런 어떤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일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유일하게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는 지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우리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독립협회가 여러 활동을 합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하느냐 바로 만민공동회 너무 중요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만민공동회를 여는 거예요 이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절영도 영도는 부산에 있는 영도예요 영도 그 영도를 달라고 그래요 거기다 저탄소 이 석탄 같은 걸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에서 이렇게 내려올려면 그 당시 그 증기기관 석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연료를 채울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절영도를 달라고 했지 그러자 들고 일어나고 만민공동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자주권을 달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가 절영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세의 그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수용만 했던 이 수동적 보습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막아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민의 탄생입니다 그 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똘똘 뭉치게 되면서 그 힘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고종이라면 고종이라면 이제까지 정부가 했던 그 행각이 뭐야 위기에 왔어 그럼 뭘 했어 늘 외세를 끌어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민을 믿는 거지 자신의 백성을 믿는 거지 이 백성과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듯 했어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민공동회 된 거예요 만민공동회가 관민공동회 된 거야 그래서 합의도 막 헌의 육조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이건 한 대세였으니까 법에 의해서 군주도 종속받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한다 왜냐하면 이게 또 왜 또 나왔냐면 고종이 악원 파손하면서 이전까지 개혁은 다 무효했거든요 분명히 앞에 갑오개혁에서 재정의 일원화 탁지함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 무효했거든요 다시 이제 주장한 거예요 재정의 일원화 하십시오 탁지 입으로 그리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여러분들 세종대왕한테요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혹시 인권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모르세요 그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인권이라는 단어는요 근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전근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라는 게 존재한다 청구적 인권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전근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노비 멍성마리를 때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그 인권을 존중하라 이거는 최초로 이야기의 독립협회예요 시민단체는 그런 힘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드디어 드디어 중추원 관제 의회 설립 국회 국회 의회 설립운동까지도 가는 거예요 우와 중추원 관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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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되어서 함께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이 모습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대박 대박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어떤 외세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민의 힘이거든요 견뎌잇대 고종이 이 시민단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회를 달라고 여기서 뭔가 결정하겠다고 그럼 결국은 나의 권리를 달라는 거 아닌가 듣건대 대통령제라는 것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대통령제가 시행되면 대통령 뽑는다던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들이 바로 방역자들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크 아 저는 여기서 절망 어찌 본다면 어찌 본다면 이후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알잖아 역사의 뒤에 나온 스토리 알잖아 이제 망한다고 우리 망한다고 이제 그 망하는 역사로 갈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저는 이 독립협회 그 민과 함께 정부가 함께 가는 이것 이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고종은 믿지를 않습니다 민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해산시키고요 이제 고종 혼자의 단독플레이 황제의 힘에 의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라는 거예요 광무가 고종이거든 광무 연호가 9번 신참에 입각해서 옛것을 보느라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80년대 그 개화파 온건파 주장했던 동도서기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9번 옛것을 본으로 한다 황제권의 강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황제권의 강화 모든 권력은 다 나에게 권력을 나눠달라고 이것들이 영호 다 모든 권력은 나에게 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제를 만들어서 원수부 원수부 모든 권력은 내가 원수야 원수부로 다 집중시키는 황제권의 강화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새로운 것 개혁하자 뭐 할까? 양전사업 토지조사사업 통해가지고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지계를 발급하자 이거 보면 아 이거는 여기서부터 내 땅이구나 이런 걸 보이는 지계를 발급하자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계발급 너무 중요합니다 광무기역의 핵심이 지계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제권 강화하고 여기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상공지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의 힘은 끝났고 고종 혼자 단독 플레이로 지금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요 물론 그 개혁의 배경은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 속에서 고종 황제 단독의 광무기역이 지금 단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데 만약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게 고종 혼자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 건데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 모습 왜 이렇게 긴장되죠 그 모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